안녕하세요. MBC 생활가이드입니다. 매일매일을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휴식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휴식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고 또 그로 인해서 보다 밝고 나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주말인데요. 오늘과 내일만큼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도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행사 소식은요. 여러분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던 원주나르블루보드 프로농구단 원주 개막전이 오늘 치약체육관에서 펼쳐지는데요. 경기 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구경 좀 해보시죠. 오늘 개막전에 앞서 오전 11시부터 치약체육관 광장에서 많은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개그맨 김종석 씨의 사회로 날의 블루버드 치아괄의 화려한 치아쇼를 비롯해서 무술 시범, 두레페의 선물 놀이 공연, 그리고 군악대의 시범 연주가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12시 이후에는 체육관 내에서 현란한 조명과 레이저를 이용한 이미지쇼가 반중들을 환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개막전 날리는 공식 행사로 개회 선원과 도지사와 시장의 축사가 있은 다음 인기그룹 진우션의 축하 경연이 펼쳐지고요. 이어서 나레농구단의 응원 연습을 하는 즐거운 시간도 있습니다. 오후 2시 오늘의 본게임인 원주 나레대 SK의 경기가 있는데요. 하프타임 시간엔 행운의 원슛 경품 행사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11시부터 경축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즐길 수 있는 휴일을 누리시기 위해서 오늘 경기 관람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촬영기자1호